네 여러분 오늘은 신기한 생명체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생명체가 다 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의 혀에서 기생하다가 결국 물고기의 혀 자체가 되어버리는 기생충 키모토아 엑시구아라는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어떤 생물에 대해서 혐오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편견일 뿐이죠. 이들도 다 환경에 맞게 진화한 것이니까요. 너무 싫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 키모토아 엑시구아라고 하는 생물은요. 등강류라고 하고요. 어류에 기생을 합니다. 대부분 어류의 입속에서 발견됩니다. 수컷은 1cm 내외, 암컷은 그 2배 정도로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암컷은 혀의 자리를 잡는데 다리를 이용해서 혀의 혈류를 막아서 그 혀를 괴사시키고요. 남은 혀뿌리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가 죽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후 그 개체는 혀로 가야 할 영양소를 양분 삼아서 성장한다고 하고요. 또 수컷은 세궁이라고 하는 물고기의 아가미를 지탱하는 뼈의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암수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귀엽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숙주의 혀를 없애버리지만요. 딱히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혀처럼 움직일 수 있고요. 숙주가 미각을 느끼는 등 잃게 된 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키모토와 엑시구아의 유충은요. 물고기 아가미로 침입한 다음에 물고기 혀에 달라붙어서 뾰족한 갈고리 같은 발로 기존의 혀를 괴사시키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 자리를 잡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숙주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처음 일주일 정도는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착을 해도 될 정도의 완벽한 숙주라는 판단이 들면 완전히 정착을 하는데요. 이 키모토와 엑시구아는 입안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며 숙주가 죽으면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금 물고기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죠. 아예 그냥 물고기 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혀. 어쨌든 이 키모토와 엑시구아는요. 물고기의 혀를 괴사시키기 때문에 물고기의 해를 끼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생물은 숙주와 동화되는 최초의 기생충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물고기와 거의 공생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숙주가 된 물고기는 이 키모토와 엑시구아를 마치 혀처럼 움직일 수도 있으며 맛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화까지 도와준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런 기생충 혀를 얻고 싶지는 않네요. 자 그런데 또 엄청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이 녀석들은 번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 물고기 입속에 자리 잡은 키모토와 엑시구아는 처음에는 암콧으로 살아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른 키모토와 엑시구아가 물고기 입으로 들어오면 원래 있던 개체는 스콧으로 변해서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경이롭죠.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면 살아가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죠. 이렇게 해서 신기한 희생충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안녕히 계십시오.